그냥 가자 부터 플레이어 매치 오케이 바로 걸리죠 누구야 아 나구나 아직 안돌았구나 왔다 창 창 H선 오 저사람 혼자 누구랄까 일단 일단 나루토 하나 넣고 마이트 가이 마이트나 가이 났고 마이트나 가이 났고 사십대 좀 재수없는데 촛비싸게 늘려면 있어야 돼 이렇게 합시다 저사람 두명만 했네 합체각성할라고 가이가 밤가이 아니라고? 그냥 저녁호랑이야? 안되는데? 저녁이면 안되는데 밤이어야 되는데 이 아 이거 선생님한테 으앗 후 후 점심호랑이야 저녁랑이가 아니야? 그냥인것 같은데? 진짜 야 둘다 되돌리기 없다 지금부터 진짭니다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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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드 브레이크도 있거든요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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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ity or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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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쿠치기 안돼 걸렸구요 오케이 가자 켈르베라스 구거하지마 죽어 죽으라고 저쪽 각성할 수 있어 귀를 놓으시고 폭 우주선 하나 각성했다 어우 무서워 이거 하나 먹으시고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이거 죽었죠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연계 오이 떴는데에에에에 각성할 수 있었는데에에에 아하 하금닌자가 닌자 등록서를 교환했어 오죽멘스가 가는거 넘으면 뭐야 이건 교환할 수 있어? 지명수제 B 오죽멘스가 가는거 넘으면 아 D네요 D 저장 무슨 저장이야 하필 여기서 랭커를 만나네 와아 저격당했네 나루토 대회에 2등인 사람이었어 지금 방금 아이디어 봤는데 교훈이 안듣네 나루토 말고 아 좀 더 강력하네 없어 완전 사기 아까보니까 카구야 좀 사기인거 같더만 이게 누구야? 로우시는 누구죠? 왜 삼국지 저기 부하같이 생긴 애가 있죠? 약해보여 이렇게 한조인가 얘 한조에요? 오산뛰기 돈당각 한국 캐릭터네 한국 캐릭터 넣어줬네 이거 완전 짱이네 라스트 버전으로 가자 두명만 있습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검색하는거야? 지금 방금 한사람에만 묻는거야? 캐릭터 선택으로 하면 건방진 녀석 난 라스트야 어 후카게라고 이 나루토 사기라구요? 보험 들지마라 나 1패 저쪽 1승이거든 군인껏 나루토 군인껏 나루토 군인껏 나루토 야아 나도 썼는데 나선 초달현환 와아 내가 왜 지는거야 맨날 자막은 떴어 나도 기술 막아 그냥 무식한 녀석 권력 뭐야 종나무 어헛 안통하구요 오 오 자 바깥치기 하나밖에 없어져 마지막 나다 이제 바깥치기 아아 나 파괴된 내꺼 어디갔어 바깥치기 너무 빨리 썼어 지금이야 못막아 아 치토리 더 빨라 치토리 죽어 퀵을 최대한 빼야돼 각성은 노노 첫번째부터 각성은 별로야 걸렸쩌 야아 다리걸기 다리걸기 걸렸쩌 가 걸렸다 아아 맞아봐 오천년탄 마이린 날아라 쭉 달아라 죽는 죽어야되는거 아냐 아 각성한다 왜 연기 연기 오이 나갑니다 아 사크라 대신데 칼맞고 죽어서 그냥 광범위하다가 칼 하긴해 각성이라 못써 기술 악 죽 수 있잖아 되게 못하거든요 저사람 내가 더 못하면 맞기로 해야되는데 맞어 저사람이 잘하는건 아닌데 내가 더 못해 막어 이런거 안걸린다지 지금 찬스야 봐봐 제가 되돌리기 두개받고 내가 세개거든 내가 더 유리해 그렇지 아 아 바꿔치기 딱 맞을때 바꿔치기 하면 되는데 한..한라운드로 따겠다 오케 좋았어 됐어 이길수 있어 기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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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서 대신하면 평쾌 된다고? 오케 단통하고 아 치돌이 들케 빨라 치돌이 데미지도 많이다는데 각성 갑시다 아 아 뭐 니가 혹하자 고기까지 오케 아 잘하세요 네 나보다 한수야 다른사람 나가자 나가 나보다 약간 잘해 저사람 C정도 돼 나 D 뭐 자꾸 저장을 해 저사람보다 못하는 사람 찾기 힘든데 나가면 어떡하냐고 아 무슨 소리야 상대가 상대가 바꿔치기를 빠지면 평타를 그만 때리시고 차크라 대시로 붙으셔야 되는데 계속 허공에 평타를 때리시니까 욕궁을 맞고 바꿔치기 타이밍이 이상하게 써서 한번도 써도 되는데 두번 쓴다고 좋은 분석입니다 제가 지금 다 알고 있는건데요 저도 지금 방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가자 플레이어매치로 가자 플레이어매치로 방 만들게요 한사람말고 다른사람만 다른사람 내가 바꿔치기 하나 더 많은데 바꿔치기를 두번씩 해서 그래 들어와 아리사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펭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시대 혁명 좋아하시네 공방진 레피드캔님이잖아 뭐래야 이길 수 있을까 야 카구야 가자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조합으로 갈게요 원래 좋아하는 조합으로 가야돼 내가 좋아하는 조합은 간지조합 어디가서 금빛성강 금빛성강으로 갑시다 금빛성강 아버지 그 다음에 나루톤 하나 무조건 넣고 어머니 된다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 나뭇잎말 붕괴된 곳에서 금빛 3년연수 골드거든요 제가 뭐야 저거 하시라마랑 저게 뭐야 일대잖아 일대랑 저기 마다라 저게 둘이 콤보 그거 있었지 않았나요 연계호이 뭐 알게 뭐야 여기서 못써 흠 가자 이번엔 좀 집중해서 해볼게요 금빛성강 쭉쭉쭉쭉 아 금빛성강 역시 위나투야 가 없어 다같이 없다고 꼬치꼬치 꼬치 봐봐봐봐 화하 나생강 오오오 다같이 없어 몰아붙여 몰아붙여 없을때 몰아붙여 와 나생강 두개찼다 나는 두개 저쪽도 두개 다찼을때까지 오호 아 또는 괜찮아 막고 자 저쪽 바깥쪽이 없다 몰아붙여야돼 지금 막어 없어 없어 바꿔치기 없어 나 세개 저기 없어 몰아붙여 하하 뭐야 이거 방금 뭐 이상한거 떴는데 뭐지 잡기 잡기 뭐에요 여러분들 잡기 알았는데 나 잡기 잡아야돼 막을때면 잡기랑 가드브레이크를 가야돼 지금 막고있어 어? 튕기기 각성하나요? 영계오이 다 막아주시고 막어봐 야하 죽어봤다 알투 네모? 이건 아닌데? 십잡기 위로? 오케이 뭐야 죽었어 피가 날았어 오케이 보셨죠? 아까 그사람 대외초신이라니까 아아 오 둘다 없어 박아치다 걸렸구요 허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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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생강 나생강 나생 그냥 나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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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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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받에서 맞았구요 어어어 자 피니쉬니다 제로신 미쳤다 미쳤어 오이 피니쉬 찬스 영계 영계오위는 어떡하지? 영계오위 어떻게떠 아 저 밑에거 게이지 다 차야되지 죽여야겠다 그냥 영계오위야 지금 네트워크대도 다음에 쉴 수 있나? 영계오위 아 죽으면은 다시 처음부터잖아 저 영계오위 게이지 죽일 수 밖에 엄마 엄마 안돼 엄마 서포터를 잘 써야 찬다고? 오오오 서포터 이거거든 안통하구요 엄맛 콜라팬 갖고왔어 장난치면 엄맛 들어가야되겠어 나루토로 가자 안통하구요 바둥 걸렸쥬 아 뭐야 야 오위로 마무리하는데 안되겠어 지겠어 야 대돌리 그거 없어 대돌리기 없어 빨리 붙어 아 차크라가 없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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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밀히 나스오 나스오 오케이 끝났나요? 멋있게 끝내가 우와아 진짜 둘다 못한다 그쵸? 으하하하 멀티야 멀티 접대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완전 최선을 다 맞게 뱉다 하는거 오케이 대행하자 제가 일단 미나토가 좋아 나루토는 원래 좋고 현재 아시아 오이예요 같이 해요 아 저 진짜 그만할라구요 아시아 오이세요? 뭐 랭킹 대전으로? 저 그만할라 너무 많이 했어 나루토만 했잖아 그만할라구 아 그러면 일로 오세요 랭킹으로 오세요 랭킹매치로 가자 내가 이제 랭킹 돌릴게 오세요 랭킹매치로 bp를 걸고 오이랑 어떻게 매칭이 되냐고? 아 왜 노력이 하면 되지